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남성이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요. 남동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경찰들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면서 여경을 성희롱까지 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경찰이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경찰은 감찰을 받게 됐고 얼마 전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저희가 이 사건의 주인공 경위분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꼭 전하고 싶은 입장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저희가 말미에 전해드릴 텐데. 박 변호사님 먼저 이 개요 좀 전해주시죠.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택시 승객이 좀 난동을 부렸는데요. 70대 택시 기사한테 이 나이 먹고는 택시하냐라고 욕을 했고요. 욕설을 하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행패를 좀 부렸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을 머리로 들여봤기도 했고요. 당시 경위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으로부터, 20대 남성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지구대에 연행이 됐는데 지구대에 가서도 경찰들을 향해서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70대 택시 기사님한테 20대짜리가 그 나이 먹고 택시 기사하고 있냐 행패. 출동한 경찰 또 역시 행패. 지구대에 가서도 역시 행패. 지구대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 영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자, 백사의 아나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남성은 지구대 안에서 경찰들에게 무식해서 경찰을 한다. 경찰은 무슨 이렇게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또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경찰들의 부모와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체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모욕적인 발언을 30분 동안 계속 듣는데, 경찰로서 되게 부끄럽고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 남성의 뺨을 8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자가 이 사람이 경찰한테 뺨 8대 맞았어야 하고 신고를 했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해당 경찰서가 독직폭행 혐의로 내부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특히 내부 어떤 처벌을 하게 된다면 정직 강등 해임 중징계를 어길할 수 있다고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 경위 이분이 뺨을 때린 남성이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또 남성도 자기도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니까 좀 과하다 해서 서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구대장이 중간에서 뭔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그것도 동료들이 다 돈을 거둬줘서 전달을 받았는데요. 당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해당되는 경찰서장이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어요.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최근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게 됐다니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해임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해임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해당 경찰서에서 13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외부위원회를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징계 사유는 독직폭행, 복종의무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서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방법? 네, 좀 더 얘기해 봐야겠죠. 어떤 방법이 도대체 있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로 해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8대는 너무 과했다고 판단한 건지, 네, 좀 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체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실 경찰청장 표창 기록도 두 번이나 있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임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광경 사유에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이 징계위원회가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경위는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한 걸 경찰이 해임을 했습니다. 자기 경찰 식구를. 박 변호사님, 꼭 그렇게 때려야만 했냐,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박 변호사님이 생각하신 다른 방법,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공무원 징계가 6개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 해임, 파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한 징계예요. 더 이상 공무원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신분을 박탈시켜버리는 범죄, 그런 어떤 징계 처분인데, 검찰의 기소유예는, 왜 기소유예는 뭐냐 하면, 죄는 인정되는데 어떠한 사정을 봤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에서도, 이 사람 안 되겠다, 재판 넣자, 라고 했다 그러면, 해임이나 강등이나 이런 어떤 중한 징계로 가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기소위를 했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기도 사실은 이해되죠. 그리고 합의됐던 결과도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정당한 징계라면 정직 정도, 아니면 감봉 정도, 저는 그게 좀 맞아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나 좀 과한 징계를 한 게 아닌가. 옛날에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폭행을 행사했던, 그때 독직폭행,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조금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교수님, 이런 문제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손해다. 이런 식의 처분은, 왜냐? 눈앞에서 막 난동을 부려요. 경찰이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과잉 진압이니 뭐냐 하니까, 약간 팔짱을 끼이고 봅니다. 괜히 어설프게 얽혔다가, 저렇게 해임이라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시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앞에서 무슨 짓을 한다더라도, 양팔을 딱 끼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오바를 한 것이 아닌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파면이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론 이분도 행정소송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본 후배들이, 아, 저 선배가 좀 욱하는 마음에, 그 정말 모욕감을 참지 못해서, 물론 사람의 몸을 손 낸 것은 잘못입니다만, 그 이후의 어떤 과정에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돼서, 좌우간 어떤 검찰의 판단도 그런 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는 아예 활동을 하지 말고, 그냥 엮이지 말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선량한 시민들한테 간다. 이게 미국 경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저 사람은요. 아까 저 CCTV에 나온 그 행동들 보니까, 묶여서 발로 차고 하는 거 보니까, 가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왜 이런 결과가 되면요. 구유증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 교수님, 이제는 뭐 해임이 됐으니까, 전 경위이시겠죠. 이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잘못한 부분이 있고,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통제 제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고, 또 그 해당 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찰이 공권력에 위협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회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다시 경찰 복직할 계획은 없다. 얼마나 질리셨으면 이러겠어요.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